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안해서 좀 잘해줬더니 별 쓸데없는 의심이나 하고 뒤통수 한 대 더 갈게 좀 믿겠어? 아 아니요 아닙니다. 관심 끄고 운전이나 해. 여보세요? 30분 뒤에 전화하라며? 어 아빠. 뭐? 병원? 아 알리바이 확보 중. 난 지금 카메라 뻗치고 있어. VIP실 꼭 찍는다. 병원을 왜 갑자기?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못 가는데? 죄송합니다 본부장님. 혹시 잠깐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? 아빠가 스파링을 해주시다가 부상을 좀 당하셨나봐요. 못 믿겠으면 제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실래요? 거짓말 탐색인가 뭔가 있다면서요. 귀찮아 다녀와. 택시 타고 금방 다녀올게요. 아니야. 내 차 타고 가. 아버지 앞에서 난데. 감사합니다 본부장님. 안녕 친구. 고고.